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도 영신다육 화분 올려봅니다 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영신다육은 전북 고창군 아사면 선운사 가는 국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주시고 입금 안하신 분들은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 하실 수 있을 때 주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엄청 이쁘죠 화분? 네 엄청 기다렸던 화분들입니다 네 전에도 올렸는데요 1번 가로가 9우 높이가 12.5 6천원짜리입니다 어 이렇게 색깔은 노란색 주황색 흰색 3가지가 있습니다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어요 뒤에는 다 한가지 색이구요 꽃무늬만 다릅니다 전에는 색깔 있는 있는 요 뒤에가 있었는데 네 개들은 마감됐구요 얘네들은 좀 있습니다 재고가 네 주황색 네 꽃무늬 이쁘죠 네 어 센치미터를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센치미터 네 제가 센치미터를 항상 내 보내니까 네 1번에 가로가 9우 높이가 12.5 6천원입니다 다음 2번은 어 가지런히 이렇게 진열하기가 좋은 화분이죠 사각 화분입니다 정사각 자 2번은 가로가 8.5 높이가 8.5 5천원짜리입니다 어 꽃무늬는 요렇게 장식되어 있구요 네 네 장미 모양으로 꽃 하나 네 그 다음에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크롬 네 요렇게 정사각이죠 네 색깔은 어 하얀색 이렇게 하얀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옆에가 어 파란색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네 흰색 네 무늬도 거의 네 흰색에는 주황색이 들어갔고 네 빨간색에는 파란색이 들어갔고 파란색에는 빨간색이 들어갔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해서 2번은 가로가 8.5 높이가 8.5 5천원짜리입니다 네 가성비 엄청 좋죠 이 정도면 5천원이면 네 엄청 좋은것입니다 네 크기가 네 자 3번 갑니다 3번도 엄청 이쁜 아이죠 네 꽃무늬가 장미꽃이 두개씩 달려있는 화분입니다 네 3번 아주 이뻑니다 3번도 가로가 8 높이가 8.5 5천원짜리입니다 어 요렇게 네 뒷모양은 색깔이 다 똑같아요 무늬만 다릅니다 무늬만 주황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어요 네 자 다리 보이시죠 요렇게 나란히 어 쌍으로 쌍으로 3개씩 딱 놓으면 엄청 멋지 이쁠겁니다 이렇게 3개씩 3가지 색이니까요 네 3번 가로가 8 높이가 8.5 5천원입니다 다음 4번 갑니다 4번도 네 멋지죠 무늬가 네 자 4번은 가로가 9 높이가 14.0 14cm 입니다 7천원 짜리입니다 어 이렇게 네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쁘죠 꽃무늬도 꽃무늬 옆에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는 빨간 무늬가 들어가서 있어요 그 다음에 흰색은 또 네 주황색 무늬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4번은 가로가 9 높이가 14 7천원 짜리입니다 자 자 그 다음 네 5번입니다 5번은 새로 들어와서 어 전에껏 마감됐고 새로 들어와서 찍어 찍어 봅니다 5번은 가로가 8 어 세로가 5 높이가 5.7 입니다 4개에 만원 짜리입니다 4개에 만원 짜리 네 하나에 3천원 짜리 4개에 만원에 판매합니다 크기도 괜찮구요 네 이렇게 어 색깔은 이렇게 연두색 하얀색 그 다음에 주황색 옅은 주황색 그 다음에 하늘색 옅은색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번은 4개에 만원 입니다 6번 6번은 네 가로가 10 높이가 11 6천원 입니다 네 6번 색깔은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요렇게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무늬는 좀씩 다릅니다 좀씩 다른데 네 색깔만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색깔 여러가지 색깔 있죠 이 색도 있고 이 색도 있고 색깔 지정은 안됩니다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영신다육에서 화분이나 다육이 사시면은 영양제를 소읍시로 드립니다 3만원 이상 사시면 영양제를 저희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한 병씩 네 보내드립니다 3만원 이상 사시면 이 500리터짜리 영양제는 어 효소로 만들어져 있구요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 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 네 이건 말로 샘 물이 아닙니다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인데 저희가 설명서를 붙여서 사용설명서를 붙여서 소읍시로 나갑니다 네 6번 가로가 10 높이가 11 6천원 입니다 다음 7번 7번은 가로가 9.5 높이가 9.5 6천원 입니다 사각이구요 네 밑에는 넓고 더 넓고 위에가 좀 더 좁으면서 네 9.5cm 에요 높이도 9.5 입니다 네 딱 좋습니다 6천원인데 가성비는 죽입니다 색깔은 어 이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색깔 이뻐 색깔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색깔 네 옆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무늬가 여기까지 있어요 네 아주 예쁩니다 자 7번에는 6천원 입니다 다음 8번 농화분 입니다 음 이 좁은 화분은 가로가 13 이고 이 넓은 화분은 가로가 15 에요 네 높이는 29cm 입니다 제가 전에 3만원 짜리인데 2만원에 판매합니다 이거는 4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것 2개 이것 2개 이렇게 총 재고가 4개 있습니다 8번에 2만원 씩 입니다 이렇게 높은 화분 어 원하신 분들은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네 2만원 다음 9번 9번은 가로가 15.5 높이가 19 2만원 짜리 입니다 얘도 아주 이렇게 이 멋지게 생겼어요 제가 하고는 이건 참 뭐 제가 보기에 멋지네요 네 이렇게 2만원 씩 오 덩치도 있고 뭐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9번에 가로가 15.5 높이가 19 2만원 입니다 다음 10번으로 갑니다 자 10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14 만원 입니다 꽃무늬로 되어 있구요 엄청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티지아 나 어 미인종류 네 뭐 이런 종류 심으면 아주 멋집니다 저희 네 요렇게 세트로 3개 위에도 쑥셋도 있구요 네 자 10번에 가로가 10 높이가 14 만원 입니다 다음 11번은요 가로가 18 높이가 13 2만원 짜리 입니다 네 네 2만원 짜리 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해 네 자 이 쑥셋도 있구요 이렇게 빨간빛 나는 것도 있고 흰색도 두가지 이렇게 쑥땡 노란색 있습니다 즉 파란색 짙은 파란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11번 2만원 입니다 다음 12번은 가로가 14 높이가 19 네 2만원 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색깔은 하얀색하고 쑥색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크고 네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얘는 아주 크고 에 창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 14cm 라 되니까 네 목대 있는 애들 빛이 우리 되나 네 에어니엄 종류 딱 심기 좋습니다 네 12번 2만원 입니다 다음 13번 가로가 14 높이가 11 12,000원 입니다 네 이거는 세가지 색이 있구요 이렇게 쑥색 생긴테는 창 종류시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이 하부는 네 제가 몇번 방송에 나가서 아신분들은 아실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동색 검정색 네 검정색 파란색 이렇게 세가지 있어요 파란색은 두개밖에 안남았네요 네 13번 12,000원 입니다 다음 14번 가로가 12 높이가 14,000원 입니다 얘는 5개밖에 제거 안남았습니다 파란색 하나 네 그 다음에 검정색 4개 이렇게 다섯개 총 다섯개 나왔습니다 네 자 14번은 가로가 12 높이가 14,000원 입니다 다음 16번 가로가 16 높이가 아니 세로가 11 높이가 10.5,000원 입니다 네 노란색 인색 그 다음에 흰색 밑에는 이렇게 짱짱하니 받침대가 되어있어요 네 공기도 통하게끔 좀 넣구요 네 자 흰색 쑥색 네 어 그렇게 있고 색깔이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 자 16번에 12,000원 입니다 다음 17번 갑니다 17번은 가로가 16 높이가 18 네 2만원 짜리 입니다 자 네 또 아리 틀었어요 네 또 아리 틀었어요 어 쑥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 흰색 톤에 네 고급스럽게 분홍색 톤이 있고 노란색 톤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는 어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 밥그릇 같습니다 엄청 멋있게 생겼어요 자 멋있죠 이렇게 자 17번에 2만원 입니다 다음 18번은 가로가 15 높이가 14 15,000원 짜리 입니다 자 이렇게 멋져요 얘도 네 얘도 임금님 수라상 네 저 공중팬 같이 생겼죠 아주 멋지게 네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15번에 15,000원 입니다 아니 18번 입니다 죄송합니다 18번에 15,000원 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또 하분들이 들어와서 먼저 어 번호를 올려 드리고 뒤에는 전에 있던 어 하분들이 올라갑니다 같이 주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36번 새로 들어온 신발 네 두개 한 쌍으로 네 만원 씩에 드립니다 어 가로는 7 세로는 5.5 높이는 6cm 입니다 이렇게 두개에 만원 이렇게 두개에 만원 신발입니다 네 이쁘죠 어 신발이 어 제가 세가지만 드렸어 이쁜 색깔로 이렇게 네 네 청혼 있으신 분이나 여기다가 예쁘게 어 어 데코 하실 분 체험 학습 하실 분 네 애들은 신발 같은 거 좋아하죠 여기다가 네 심어 가지고 다육이든 떼던 미던 이렇게 이쁘게 장식해 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30번 신발 두개 한 쌍 만원 씩 입니다 다음은 37번 37번도 새로 들어온 여기서부터는 새로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36번부터 어 어 가로가 8 높이가 11 6천원 짜리 입니다 음 고급스럽게 생겼구요 네 그 다음에 어 사각 비싸게 생겨서 네 정사각 네 생겼습니다 무늬도 고급스럽구요 네 참 화분이 예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색상은 여기 어 꽃무늬 하고 이런 꽃무늬 거의 비슷한데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화분 색깔은 거의 비슷한데 같고 얘는 또 다른 색깔입니다 이렇게 꽃무늬 세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37번 6천원 씩 입니다 다음 38번도 6천원 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1.5 6천원 입니다 얘도 무늬가 다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네 거의 옆에 어 얘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네 무늬만 좀 달라요 얘도 어 마르모꼴로 이렇게 정사각이라 어 진열하기도 좋고 화분이 아주 튼튼하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 38번 6천원 씩 입니다 세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39번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어 가로가 7.5 높이가 11 6천원 짜리 입니다 저희 영신다육에서는 화분 전체 사이즈가 아니고 안 사이즈만 재는 곳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네 감안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엄청 이쁘죠 네 6천원 짜리 치고는 가성비들이 아주 좋습니다 화분이 어 이렇게 수제 화분 들은 손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화분이라 시간이 많이 걸러서 단가가 있어요 네 여기는 국내 수입분이라 좀 저렴하게 팔죠 네 수입분 입니다 그래도 어 수입분도 짱짱하니 아주 좋습니다 많이 구워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네 색깔은 이 색깔 하고 어 또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네 화분들이 이번에 들어온 화분들은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전부 다 요렇게 해서 얘도 나란히 요렇게 네 39번도 6천원 입니다 다음 40번도 6천원 입니다 가로가 8.5 세로가 8 높이가 10.5 네 이렇게 있습니다 좀 우애가 어 정사각이 아니고 직각으로 조금 삐틀어 졌는데 8.5 하고 8 센치 네 높이가 10.5 6천원 짜리입니다 얘도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이뻐요 네 화분들이 다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번에는 수제 화분으로 네 이쁘죠 네 아주 고급스러워요 화분이 그리고 어 진열하기 좋게 이렇게 사각으로 내가 돼서 이번에 어 화분이 엄청 이쁜 애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비슷비슷 하기는 한데요 모양이 다 다르니까 네네 이렇게 네 가지가 색상 저기 모양이 다 다릅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 하기는 무늬들은 네 네 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대박 상품 오늘은 대박 대박 입니다 얘는 제가 어 가격을 4천원 측정하려다가 어 3천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싸게 가로가 14.5원 하됩니다 네 그 다음에 높이가 6센치 네 3천원도 싸고 4천원도 쌉니다 근데 3천원에 어 풉니다 근데 재고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엄청 커요 네 얘는 수입입니다 수입 네 보석 모양이죠 네 이 앞전 쬐끄만 해도 3천원씩 있어요 근데 얘는 대박 큽니다 대박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가지 색상 선택은 안되고 제가 두가지를 골고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41번 대박상품 3천원 네 아주 예쁩니다 이런 애들은 어제 우리 손님들이 어 맵이나 금하고 막 이런거 너무 이쁘다고 심어 갖고 갔는데 너무 좋대요 크고 네 14.5인데 3천원 뿐입니다 근데 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빨리 주문 안주시면 없습니다 41번 3천원 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영상을 앞에다 담아 드립니다 42번은 가로가 8.5 세로가 6.5 높이가 6.5 이거 신발은 전에 제가 어 팔았던 저기 뭐야 신발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이걸 신발을 원해서 제가 드렸어요 한 짱에 두개에 8천원 입니다 한 짱에 이렇게 근데 신발이 좀 지저분해요 네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노지에다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이 연두색에 빨간 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색 끈이 있고 파란 톡에 톤에 연두색 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세 가지가 있으니까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42번 한 쌍에 두개 두개에 8천원 입니다 다음 어 집에 있는 화분 나갑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 감사합니다 끈아가 huh